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연예인 아 연예인 쪽으로 간다고요 아 고맙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 친구는 몇 살이지? 1991년이요 개인적으로 나도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그 친구도 힘든 시기가 겪고나서 지금의 자리로 왔는데 좀 그분들의 팬이건 어쩌건 탄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아 탄원서를? 왜냐면 너무 안 좋게 보여지니까 그리고 또 죄의 질이라면 그게 좀 나쁜 건 맞아 내가 그냥 솔직하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깔끔했을 것을 숨기려고 하다보니까 일이 더 부풀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얼마라도 얼마라도 갇히는 형국으로 보여지니까 그냥 재판 받고 나오는 것이 벌금 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조금 갇히는 형국으로 보여죠 아 집행유예? 집행유예는 나오는 거잖아 네 근데 조금 어찌됐든 몇 달이라도 있을 것 같이 보여진다고 그래서 좀 그분들의 팬이나 뭐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탄원서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 그래야만 그것이 좀 컨퍼러시가 돼서 집행유예라도 받을 것 같지 오늘 지금 딱 이 시간에 이 문제라면은 김호중이라는 친구는 구속까지 되는 형국으로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많은 탄원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안 그러고선 지금 이대로라면은 다음은 5, 6개월이라도 3개월이라도 구속이 되는 걸로 보여죠 그러니까 탄원 같은 거 많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근데 죄질이 나쁜 건 맞아 나도 그 친구를 참 좋아하지만 그 친구가 요번에 한 행동은 물론 술이 술 기운에 그래서도 있겠지만 틀리고 나쁘잖아 가혹 빠지잖아 쪽팔리잖아 그냥 먹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깔끔할 것을 이게 일이 그런지 그걸 덮다 보니까 커진 건데 아무튼 많은 분들 김호중이라는 친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서서 해 주셔야만 지금의 구속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대로라면 구속이 될 것 같아 따지면 복귀는 가능할까요? 이게 사람이 이게 그거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복귀를 하고 있는 게 연예계들이 연예계더라고 크게 남한테 피 안 주고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한 거니까 좋게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젊은 친구잖아 이제 뭐 나이도 어린데 서른 네 살인가 그러잖아 얼마든지 가능하지 복귀는 바로 그냥 복귀가 이 공중파에만 안 나올 뿐이지 뭐 콘서트가 됐건 뭐가 됐건 막 이런 거 그런 것 쪽으로 이제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